메사추세츠 경찰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해당 용의자가 운전한 차량에 경찰차가 파손됐고 경찰관들이 안전의 위협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폭행 및 차량 파손, 경찰의 정지 명령 불이행, 부재 운전 등의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기념민 기자입니다. 최근 메사추세츠 경찰이 공개한 바디캠 영상을 통해 한 운전자가 경찰차를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들이받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들을 위험에 빠뜨린 뒤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29세의 디제프 조사는 지난달 22일 메사추세츠 웨이머스에서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여러 건의 폭행 및 과실치사 혐의를 일으켜 기소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지난주 경찰이 공개한 바디캠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웨이머스에 위치한 한 세탁소 앞에서 촬영됐으며 당시 운전자가 부린 난동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0분경 한 남성이 세탁소에서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 조사가 매우 흥분된 상태였으며 알아들을 수 없이 빨리 말했고 세탁소에서 논쟁을 벌이는 등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구급차를 요청했지만 조사는 벤츠 차량을 몰고 갑자기 경찰 차량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총을 겨누며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차를 앞뒤로 몰며 경찰차와 의도적인 충돌 사고를 낸 뒤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얼마 가지 못해 루트 3에서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용의자 조사는 법정에 출석해서도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 불안한 증세를 보였으며 그는 현재 무기소지 및 폭행, 차량 파손, 정지 명령 불이행, 부주의 운전 및 체포 저항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보석 없이 구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KBTV 뉴스 길년민입니다. KBTV 뉴스 길년민입니다. 감사합니다.